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캠을 켜고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다름이 아니라 요즘 증시도 좋지 않고 아이온큐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많은 분들 멘탈이 흔들리시는 것 같아서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최근에 아이온큐가 9월 12일 21.6불을 찍었다가 현재 13불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주가가 거의 40% 가까이 떨어졌죠 그래서 제 댓글창을 항상 보면 항상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와서 저한테 사기꾼이니 아이온큐 홍보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본인의 손실을 남탓으로 전가하시는 분들이 보이곤 합니다 제가 사실 안타까워서 이 영상을 녹화하게 됐고요 사실 장기투자의 모습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로 띄워드리겠지만 우리가 좋은 종목 찾았으니까 장기투자 해보자 라고 하지만 결국엔 출처 없는 소문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다른 종목이 올라가거나 코인을 하거나 뉴스에 판다 보유 종목이 급락했다 등등으로 결국 그게 몇 배가 되고 내 목표에 도달했을 때는 실제로 둘러보면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악플을 다셨던 분들도 사실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그 주식에 투자할 때 이미 그 종목에 대한 신뢰나 투자 근거가 없었다는 거죠 자기 입으로 나는 이 종목에 투기를 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시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투자에서 실패를 하고 손절을 하더라도 거기서 배우는 게 있어야 다음 투자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법인데 똑같이 잃어도 그거를 손실 확정을 지어도 거기서 배우는 사람과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투자자들이 얼마나 성숙한가 그러지 못한가가 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 투자의 다섯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천억대 주식 부자이신 주식 농부로 많이 알려져 있는 박영옥 대표님이 정립하신 이론인데 보면은 총 다섯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정보 매매 뭐 남이 이런 정보가 있다거나 뭐 이런 소리 너한테만 알려주지만 이런 정보가 있다 그걸 기반으로 하는 게 제일 로우 레벨입니다 그 다음이 차트 매매 과거의 흐름을 보고 미래에 투자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인간의 심리를 따라하기 때문에 참고는 할 수 있지만 항상 맞지 않아요 50% 이상 틀린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량적 분석 이거는 뭐냐면 회사의 수익성 성장성 자산 가치 등 숫자를 보고 하는 투자인 거죠 이게 한 3레벨 정도가 되고 4레벨은 트렌드 분석 미래의 이 기술이나 이 산업이 이 기술이 잘 될 것인가 레벨 5가 이제 제일 높은 레벨이 사업가정 마인드입니다 나의 통찰력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회사와 파트너다 내가 직접 경영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숫자 뭐 차트 등등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어떤 사람에 의해 경영이 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가치관은 뭐고 기술력은 어떻고 앞으로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게 레벨 5입니다 사업가정 마인드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해봤고 지금은 레벨 5를 지향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를 다각화적인 면으로 보려고 하는 거고 어떤 분들은 주가 하락했는데 왜 이걸 다루지 않느냐 왜 떨어졌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한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10년 뒤에 팔 거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공매도에 의해서 떨어지거나 보통 공매도에 의해서 많이 떨어지죠 아직은 매출이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맨날 분석해서 뭐 합니까 지금 파실 건가요 아니면은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뭐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다 근데 미래가치가 훼손이 됐나요 훼손되지 않았죠 그것만 보면 됩니다 미래가치가 높은지 그 가치가 본질적으로 훼손되지 않았는지 그걸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아이온큐가 잘하고 있는지 어떤 소식들이 나와서 유망한 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주가가 왜 떨어졌고 뭐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건 저한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룬다면 그건 진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훼손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항상 뭐 떨어지면 대응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시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겠뇨 지금 가격과 미래의 가치를 따져봤을 때 더 싸면 그냥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오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차트를 보고 선물 트레이딩을 해서 선물 주식 투자 3등까지 해봤던 사람인데 차트로 장기 투자하는 사람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어날 수 없다는 거고 그거는 진짜 상위 1% 0.1%를 위한 거지 그게 나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틀렸을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식 올라서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던 분들 과연 지금 매수 버튼 누를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꾸준히 소량씩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뭐 그런 비관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던 분들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도 못 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밍을 잡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아이온큐가 잘 하고 있는지 지금 가격이 미래 가치보다 낮은지 요거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돈이 생기면 꾸준히 모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로 돈이 생기면 그냥 산다 돈 생강사라고 말씀을 드리죠 저 같은 경우도 평당가가 5불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었던 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 심리가 흔들리고 뭐 저희 장기주주방에서도 다툼이 나올 때 그때가 심리적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4불에서 5불 횡보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돈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장기투자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넣고 묻어두면 되는 게 아니고 잘 하고 있는지 체크를 계속해야 되고 팔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주식투자의 5단계 중에서 차례차례 밟아가겠지만 레벨 5로서 사업가적 마인드로 우리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타이밍을 잡겠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미래가치를 계속 체킹하면서 내 목표 주가는 이때 얼마다 이 정도만 세팅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공부하면서 모아간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저의 구독자 중에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저보다 자산도 훨씬 많으신데 굉장히 겸손하고 꾸준히 노력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야근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책도 꾸준히 읽으시고 본인보다 잘하는 게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찾아가서 배우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저런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우리가 이제 성숙한 모습으로 그런 겸손하지만 꾸준한 모습으로 공부하면서 투자를 했을 때 반드시 미래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주가를 거의 안 보고 있어요 이제 저도 적지 않은 자산이 들어가 있죠 이제 원금으로만 2억이 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회사가 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폭락했을 때 내가 더 살 수 있는 현금 없을까 이런 걸 찾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가까이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비단 저는 아이온큐라는 기업을 픽했지만 다른 주식에 투자하실 때도 비슷하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가정 마인드로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손실 났다 뭐 이런 비관적인 모습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좋은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살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역으로 행동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대로 가면 절대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장기 투자를 꾸준히 하셔서 목표하신 그 부의 수준을 반드시 이루셨으면 하는 마음에 또 이렇게 녹화를 간단하게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장기 투자에 성공하셔서 현명한 투자자로서 또 이런 지혜를 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주변에 또 파트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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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